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그 이유는 제가 The Clown of God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서 그런가 봐요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인생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어릴 때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느꼈는데 오늘 또 다시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이 두 책은요 다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 The Clown of God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레전드 이 책도 도미드 파울라의 책인데요 이 책은 4권이나 레전드 전설에 관한 책을 소개해놓은 걸인데요 굉장히 좋아요 재미있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책 The Clown of God만 얘기해드릴 텐데요 제가 도미드 파울라 작가분은 아트스토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탈리아계 미국 분이신데요 이 책에도 전설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이 책이 바로 프랑스에서 전해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유럽 전역에 퍼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작가가 그런 전설을 갖다가 각색해서 본인의 이탈리아 경험식으로 해서 배경은 이탈리아로 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참 흥미롭고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니 한번 크리스마스 전에 저는 이 책을 크리스마스 때쯤에 소개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미리 엄마가 알아서 읽어보고 그 즈음에 가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가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소개해드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탈리아에 지오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고아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는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저글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과일 가게 옆에서 과일을 얻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글링을 보여줌 그러면 그 저글링을 보고 사람들이 과일을 사게 되죠 그러면 그때 주인이 그 대가로서 이렇게 하루에 한 끼를 주는 거린에 해당하기도 하네요 이런 생활을 해가는데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단이 들어옵니다 지오반이 좀 보세요 매달려서 열심히 보고 있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바로 저거야 그러면서 달려가네요 어디로요? 바로 그 단장님한테 달려가서 저 좀 여기게 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단장님은 버린인 줄 알고 동네 거진 줄 알고 안돼! 하면서 뿌리치지만 지오반이가 한마디 하죠 I can juggle 하고 저 저글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잘 피하라네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단장님 앞에서 저글을 보여주죠 쓸만하겠군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 나는 너에게 돈은 못 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기는 할 테니까 돈은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지오반이는 좋죠 들어가게 됩니다 서커투단에 입단해서 어떻게 될까요? 엄청 모든 걸 돌립니다 플레이트, 볼, 침전은 이런 횃불까지 잘 돌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무지갯빛 볼을 던지면서 For the sun in the heavens 하면서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돼서 지오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혼자 일하겠다 서커스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왕자님도 찾아가고요 듀크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저글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해졌네요 예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돈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지오반이는요 그러다가 이제 먹으러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먹는 중에, 쉬어서 먹는 중에 이렇게 사제들을 만납니다 그 사제들이 한마디 던집니다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지오반이는 아! 이제는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요 충분합니다 드리죠 하면서 이야기를 이 사제들이 지오반이에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죠 Everything signs of the glory of God Why? Even you are juggling 모든 너가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영광이다 네가 하는 juggling도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오반이는 아! 뭘요 저는요 그냥 사람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웃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 it's the same thing 같은 것이다 그것은 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신에 대한 기쁘게 하는 것 또한 같은 것이단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음 그런가요? 하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지오반이는 그냥 떠나게 되죠 온 곳을 다니면서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지오반이는 점점 그런데 이런 유명세가 평생 갈까 그렇지 않죠 years path 시간이 흘러 흘러 지오반이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네요 그래도 아직은 juggling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juggling 하다가 juggling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과일을 던지고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오면서 자기의 reflection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요 결심을 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juggling 안 할 거야 하면서요 이렇게 늙고 juggling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런 시기에 이제 고향 소렌트로 교회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참 슬프죠 늙고 할 일도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림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그 교회 앞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요 지오반이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르셔서 창송하고 선물을 주고 환송하고 멋진 장면이 펼쳐져서 지오반이는 너무 놀랍게 보는데요 lady and her child 성모상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해요 그런 날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광경식이 벌어지는 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인 것이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다 사람 그리고 다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지오반이는 그 성당의 안에 남아서 이 성모상을 보게 되죠 근데 지오반이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성모상 좀 보세요 이 어린 아이가 행복해 보이나요? 이상하게 슬퍼 보이는 거예요 지오반이에게는 그래서 지오반이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 될까요? 다시 분장을 하고 예 화장을 하고 바로 그 성모상 앞에서 저글링을 합니다 이렇게 저글링을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제는 와서 신성모독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스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오반이는 그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저글링을 열심히 합니다 이 저글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잘되고 아름답게 되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지막 저글링을 끝으로 지오반이는 땅에서 죽습니다 알견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왜 이렇게 놀랄까요? 뒷장면이 있는데요 뒷장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라도 이 책을 엄마가 미리 알고서 읽고 아이랑 그 쯤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면 더 좋은 책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인생의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네요 조금 더 지오반이가 잘 나갈 때 저글링 잘하는 걸 잘 발견했는데 본인의 재능을 잘 활용했는데요 그때 좀 재테크도 해놨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한다는 거 그런 것도 감각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해요 한번 의미를 생각 각자의 의미는 다 이 책의 의미는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좋겠네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